아 으 으 이게 몇 센치라고? 다시다. 작은거 작은거. 작은게 40놈의 이게 다 이게 다 전목 아니라 산목이라는 얘기 아니야 산목. 전부 다 산목. 딱 봐도 이제 뿌리만 봐도 뿌리 근처만 봐도 다 산목. 몇 개가 이제 아 이건 전목이구나. 이건 전목인가 어디 보자. 이건 전목 이건 산목. 섞여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빵이 큰거는 확실히 이제 산목. 응? 이야 아주 그냥. 그렇지. 나도 이거 빵 좋은거 사실은 거기다 산목이고. 이게 빵 딱 봐도 아 빵이 좋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이제 산목. 산목 산목. 빵이 좀 부실하다. 빵이 좀 부실해 보인다. 그러면 밑에 딱 보시면 이제. 뭐 전목 티가 이렇게 나죠. 굵은 티가 나죠. 굵은 티가. 아마 땅을 파 보면 확실하겠는데. 그렇게 가까진 할 필요가. 이게 1m 30인데 이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그냥 100% 다 산목으로. 네. 거의 거의 시원한거. 네. 땅에 심은거 거의 다 산목. 네. 땅에 심은거 거의 다 산목. 이쪽에 한번 더. 응. 저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정도 크기. 이야 빛깔이 아주. 아 이 블루와이스가 확실히 보는 맛은 있어. 블루와이스가. 여기. 이건 틀리잖아요. 응. 빠진거. 여기 보충해 놓은거에요. 아. 아. 이게. 다른 나무? 아. 팔아가지고 나머지 자리 자리 빈거? 산목 한다고. 산목 한다고. 산목 한다고. 10개를 사왔는데. 여기 보통. 이것도 거의. 1m. 근데 역시 빛깔이 이게 낫네. 이게 낫네. 목개월만 지나면은. 거의 이제. 2m. 2m. 23cm. 그래. 이렇게 해. 으. 구야 이슈가 해. . . .